봄 햇살이 참 따뜻했죠. 오늘 기상청은 대구의 공식 벚꽃 개화 소식을 알렸는데요. 올해 3월 기온이 다소 높아서 평년보다 8일을 앞서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내일도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구와 안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간측됐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아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북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상주가 3도 등 대부분 영상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부 지역 안동의 낮 기온 17도, 대구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원 영동의 낮 기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